치약을 짜는 그 문제로 대판 그 부부싸움을 한 집이 있었습니다. 이 집 아저씨는 그 양말을 벗어나도 꼭 그 둘둘 그 말린 상태로 벗어놓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꼭 이 아내분이 그 냄새나는 그 벗어놓은 양말을 꼭 펴서 그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그 1년이 아니라 한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. 그 아주머니 그 속이 어떨지 그 조금 저는 그 느낌이 와닿습니다. 치약을 그 짜서 그 쓰는 것도 이 아주머니나 또 자녀들은 모두 그 치약 끝에서부터 그 눌러서 짜서 쓴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 항상 치약 가운데를 그 쿡 눌러서 그 짜서 쓰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건 뭐 본인이 그 바꾸려고 그 작심을 해줘야지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또 아무리 그 잔소리를 해봤자 바뀌진 않죠. 그런데 너무 그 신기한 게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꼴보기 싫고 이 밥상을 차려주다가도 그렇게 한 30년 미혼집만한 그 남편 그 뒤통수가 보일 때는 차리고 가던 그 밥상을 그냥 그 머리 위에 확 그냥 엎어버리고 싶어질 때가 그 문득문득 그 든다는 겁니다. 그런 아주머니도 이 아저씨를 그 인정하는 부분이 그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. 그래도 살면서 그 딴짓 안 하고 그 한눈팔지 않고 그 성실했다는 그 점은 그 아주 높이 사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 말 끝에 그 사족같이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. 복이 없어서 고생고생 그렇게 해도 일만 평생 죽어라 해도 남편이 그 일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돈복이 없이 살아온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또 왜 이 부부의 이 대목이 신기하게 여겨졌냐면 우리가 그 신발을 꺾어 신는 그런 행위 또 치약 가운데를 그 쿡 눌렀자는 그런 습관 또 양말을 그 둘둘 그 말린 채로 벗어던지는 그런 짓 또 식사 후에 그 입을 그 가리지 않은 채 그 요지를 집어넣어서 그 이빨을 그 쑤시는 그런 행위 뻔히 그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든 또 빨리 버리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같으면 이미 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집에 있는 그 고장난 것 죽어도 그 못 버리는 그런 행동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집안의 재물운을 크게 그 가로막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. 결국 그 아저씨가 그 평생을 성실히 열심히 그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나타나야 될 그 돈복이나 또 덕은 그 상대적으로 또 약했으니까요. 이렇게 그 풍수에서 그 제시하고 또 권장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그 생뚱맞게 그 차원이 다른 통 떨어진 그런 세계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. 풍수에서는 그 오죽해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치약 끝에서부터 그 눌러서 짜서 쓰는 그런 습관이 치약 그 튜브가 그 깔끔하게 그 유지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집으로 그 긍정적인 그 돈복의 에너지를 크게 그 불러온다고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돈 들어갈 일 하나 없이 우리의 그 습관이 축적이 돼서 그 집안의 그 재물운 증대 즉 돈복 터지는데 그 기여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의 그 복지를 위한 그 풍요의 그 씨앗이 돼준다면 우리가 또 이런 일 그 망설일 그 이유 없죠.